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섯 번째 시바 음악기 음악 시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흑마들 중에 더운 여름철 열심히 잘 버티고 공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흑마들 그 11월 14일 수능 그날 걱정이 되겠지만 걱정을 하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설렘을 갖고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보자는 것인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흑마들이 조금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만 더 기운 차려서 한번 9월 모평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9월 모평에서 우리 많은 풍마니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공개 특강을 씹어먹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풍마니들이 지구과학원의 선택을 망설였던 하나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이 바로 천체 단원이죠. 우리가 그 천체 단원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천체 단원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5문제에 대한 시간을 좀 더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체 파트에 대한 얘들아 손도 못 대는 그러한 풍마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장풍이는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체 파트를 잘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다 던져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천체는 시간의 비대예요. 다시 말하면 장풍이가 지존역에서도 얘기했듯이 천구를 만 번 이상 그려라. 즉 다시 말하면 천체 파트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체 단원을 얘들아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보기 중에 보기 중에 좌표와 남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는 것 두 번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위에는 자료를 통해서 또한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천체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이 시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중에 좀 더 하나의 보기라도 빠른 시간 동안에 해석해낸다면 그 한 문제에 대한 시간이 확보될 것이고 그 시간에 대한 여유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좀 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기 중에서도 하나만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풀어내고 해석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보자는 것이지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키워드는 바로 좌표계와 그리고 남중입니다. 이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매니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건 얘들아 좌표계를 빼놓고는 천체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요. 두 가지 좌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 지평 좌표계에서 알아야 될 키워드는 바로 방위각과 고도였으며 적도 좌표계는 적경과 적이었습니다. 이런 방위각과 고도, 적경과 적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남중이고요. 그렇다면 좌표계와 남중은 어떻게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어떠한 보기가 나왔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볼게요. 자, 첫 번째 고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방위각과 고도라는 이 자료만으로 문제를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들아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어머나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이라는 이 용어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분석하면 되냐면 적위값을 분석하면 돼요. 적위, 됩니까? 관측 지점에서의 그 적위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또 볼까? 뭐 황도가 나와 있고 천구의 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지점의 위도는 별의 일주권이 적구의 적도와 나란하기 때문에 90 마이너스 파이를 가지고 위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중고도 또 나와요. 남중고도. 이 남중고도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들아 니은이라는 보기만 하나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도 기억과 디귿을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풀어내느냐? 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야. 또 볼래? 남중고도 또 나와요. 자 A와 B가 있었습니다. 남중고도라는 것을 비교할 때 적위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A와 B 중에 세드라 적위값이 주저가 커. A가 크잖아. 그치? 또한 이런 문제 나옵니다. 관측자의 위도 뻔히 나오는 것이고 천구의 적도는 적위가 0도지요. 그리고 남중고도 또 나와요. 자 우리가 남중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남중고도와 남중시각. 남중고도는 적위를 통해서 구하면 되고 남중시각은 우리가 적경을 통해서 구하면 돼. 이따가 우리 한번 EBS 교재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됩니까? 또 볼까? 남중고도! 남중한다! 남중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또 우리가 지구력이라는 이 강의를 본 풍만이들은 기출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남중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남중이라고 하는 거. 남중고도는 적위를 구하면 되고 남중시각은 적경을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적위와 적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지? 모르면 안 돼. 반성해야 되거든. 진짜로. 마찬가지. 천구상에서 태양이 나오는데 남중고도 또 나와요. 관측자의 위도 나옵니다. 뻔한 패턴과 유형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최대 고도와 최소 고도가 나오고 지평선과 이루는 각 하루 중 최대 고도가 나옵니다. 이런 고도에 관련된 것 적위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됩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얘들아 쉽게 자 이런 말이 나왔어. 4번 2번이야. 이렇게 딱딱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천체 문제는 절대 그런 문제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괜히 1도 없어. 천체가 어려운 이유가 진짜 융합형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천체 관측에 대한 것 태양의 일주운동, 연주운동, 별의 일주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좌표계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섞여서 보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천체 파트가 문제가 어려워요. 광범위한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해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천체 파트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들아 하나씩이라도 손도 못 대는 풍마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손이라도 담가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천체 파트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풍마이들이 인생을 포기한 거랑 똑같아. 알겠어? 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까? 어? 이 지역이 위도 나와요. 적격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런 적격 나오고 적위 나오고. 자, 이러한 유형들 얘들아 이런 적경, 적위, 좌표계란 거 그 다음에 남중고도, 남중시각이들아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봐봐. 20번부터 해서 이게 20번 어려운 거 알지? 뭔지 알지? 20번 같은 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이렇게 오래 걸리는 보기를 우리가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당연히 올해에도 이 적경과 적위, 방위각과 고도 그리고 남중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천체 단원에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자, EBS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이들 이 다섯 번째 씹어먹기 전까지는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문제 풀어줬었단 말이야. 근데 이 공개 특강, 이것이 얘들아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지치더라고, 그치? 시간도 조금 단축해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는 우리가 장풍의 해설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꼭 우리 희망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주시고 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EBS 연계 교재 풀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평자 표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방위각과 고도지요. 그리고 이 90마이너스 고도가 바로 천정거리라는 건 자, EBS 수능 특강의 천정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은 북점에서 시계방향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적경은 얘들아 충문점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지만 방위각은 북점이나 남점을 기준으로 자,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도는 지평선에서부터 떠있는 각도지요. 지평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평자 표기야. 되니? 좌표라고 하는 것은 X축과 Y축을 얘기하는데 X축은 바로 요것이 바로 X축. 무엇입니까? 방위각이 X축이 되는 것이고 고도가 Y축이 되는 거야. 맞니? 자, 적도 좌표기는 X축이 적경이 되는 것이고 Y축이 적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좌표야, 좌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그런 좌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천체의 좌표가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자꾸 바뀌어. 됩니까? 얘는 관측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자꾸 바뀌어. 그래서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뭐야? 천체의 위치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적도 좌표기가 나온 거야. 그지? 우선은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봐라. 자, 전체 파트가 또 어려운 이유. 우리가 얘들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할만해. 할만해. 근데 얘가 반구로 나오고 또한 반구뿐만 아니라 봐라. 여길 띄어요. 그리고 여기 띄어. 여기 부분. 자, 동쪽 하늘 그리고 남쪽 하늘 그리고 서쪽 하늘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들아 떼어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를 우리마리들이 나눠야 되는 거야. 공간을 얘들아 생각할 때 이 부분만 달라. 이 부분만 달라. 이렇게 부분 부분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체 파트가 어려운 거지. 자, 한번 정리해보자. 봐라. 우선 천체에서의 방위는요.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쪽은 무슨 쪽 하늘이야? 동쪽 하늘이고 서쪽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됩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좌측은 동쪽 우측은 서쪽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좌동 아, 우서야. 남쪽을 바라보고 아, 좌동 아, 우서라는 것 꼭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세 가지 하늘을 보겠습니다. 동쪽 하늘이 있었고 남쪽 하늘이 있었습니다. 자, 서쪽 하늘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치? 자, 그럼 봐봐. 동쪽 하늘이고요. 서쪽 하늘이고요. 남쪽 하늘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구의 적도입니다. 지금 봤을 때 내가 보니까 북극성이 여기 있잖아. 그치? 북극성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아. 북극성의 고도는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그 지점의 위도와 똑같아. 그치? 북극성의 고도는 위도와 똑같다라는 거 기본 개념이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풍마이들이 아직까지더라 방위각이 뭔지도 모르고 고도가 뭔지도 모르고 적경이 이런 걸 몰랐다면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하란 말이야.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냅다 풀어보면 얘들아 머릿속에만 못 잡혀진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꼭 빠른 시간내에 빨리 정리해야 돼. 알겠어? 자, 그렇다면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 북반구의 위치입니다.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천구의 적도 이렇게. 아니? 자, 이렇게 북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구의 북극과 수직으로 수직으로 여기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되어있을 때 자,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남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있다고. 봤자? 서쪽 하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생각했을 때 천구의 적도의 위치를 잘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구의 적도의 모양을 보고 아, 이거 동쪽 하늘이구나. 서쪽 하늘이구나. 남쪽 하늘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 북나들이 잡아줘야 돼요. 대,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야. 자, 다음.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무엇이자면 봐라. 자, 우리가 여기 천구의 적도라고 가정했을 때 자, 위로 올라갈수록 자, 저기 값은 플러스가 돼요.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기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봐봐. 여기는 얘들아 저기 값이 플러스야. 저기 값이 뭐야? 마이너스라고. 그럼 이쪽은 뭐겠어? 저기 값이 플러스야. 이쪽은 뭐야? 저기 값이 마이너스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게 문제인 거야. 동쪽을 바라봤을 때 아, 이쪽이 저기 값이 플러스지. 그러니까 서쪽으로 어떻게 돼? 얘를 어떻게 해? 대칭적으로 빼봐. 그러니까 이쪽이 뭐야? 저기 값이 플러스고 얘들아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대님? 그 저기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춘분점과 춘분점을 정리할 때 춘분점은 저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지점이 춘분점이고 춘분점은 저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황도의 위치에 따라서 아, 여기는 춘분점이구나, 춘분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잡아낼 줄 알아야 돼. 하여튼 얘들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얘들아 따로따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야. 알겠니?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적도자 표기를 보시면 자, 춘분점을 기준으로 적경입니다. 시계 반대방향. 그리고 저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저기가 플러스고 그리고 마이너스 자, 남쪽으로 갈수록 저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저기 값이 나오면 이런 별들에 대한 위치를 볼 때 세 가지의 별의 종류가 있었지요. 바로 주구장창 보이는 주국성 출몰이 되는 출몰성 아예 안 보이는 전몰성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 계속 연결 지으면서 우리 출몰이들이 천체에 대한 폭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야. 우선 얘들아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건 무조건 100% 외워줘야 돼. 왜? 충분점은요. 적경이 0시 그리고 적위가 0도예요. 하지점은요. 적경이 6시 적위가 플러스 23.5도입니다. 자,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이루는 각은 몇 도? 23.5도. 대님? 천구의 황도와 여기에 있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는 66.5도. 됩니까? 대님? 이런 각도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헷갈려하는 거야. 자, 추분점은요. 자, 적경은 12시 적위는 0도. 자, 적위가 가장 작은 지점 동지점입니다. 마이너스 23.5도고요. 대님? 시계의 반대 방향 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0시 6시 12시 8시 이런 추나 추동은 꼭 기억해 줘야 되겠지요?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걸 깔고 우리가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딱 6문제만 풀어볼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EBS에서 이 좌표계와 남중위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6문제만 풀어보면서 한번 짧게 이 키워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특강 교재 자, 제일 먼저 168페이지 2점에 2 2점에 2번 볼게요. 자, 168페이지를 펴주시면 그림 가와라는 북방구 하진날과 동진날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맞니? 여기 태양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있었는데 자, 보니까 여기는 무슨 지점이야? 자,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원일점이죠? 여기는 원일점 자, 지금 보니까 북방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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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북방구 비추고 있어. 자, 태양을 자세히 보니까 태양이 여기 있네. 자, 보니까 얘들아 지금 북방구가 보니까 북방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뭐야? 이게 하진날이야. 동지야. 맞아? 그럼 하짓점에서의 적위가 몇이야? 플러스 23.5야. 동지는 무엇이야? 마이너스 23.5야. 맞자? 자, 그렇다면 황도와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은 23.5도이다. 당연하죠? 자, 우리가 천구를 봤을 때 이런 걸 천구를 그리란 말이야. 천구의 적도입니다. 천구의 적도. 그리고 황도를 그렸을 때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고요? 23.5도. 그럼 이건 외워줘야지. 괜히? 23.5도. 기억 맞아요. 별 A의 적도 좌표값은 가보다 나일 때 크다. 자, 우리 국방들이 적도 좌표계가 뭐야? 천체에 대한 좌표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지평 좌표계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좌표값이 변한다는 거야. 그런데 적도 좌표계로 나타낸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A와 B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물어봤어. 태양의 남중고도. 자,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 이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중고도 H를 구하는 공식이 뭐야? 9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야. 괜히? 자, 남중고도를 물어보는 것. 자, 9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입니다. 자,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남중고도를 물어보는 것. 자, 9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입니다. 그런데 봐봐. 자, 위도가 같다면. 이 위도가 같다면 뭐만 확인하면 돼? 적위값을 확인하면 돼. 적유를 확인하면 돼. 적위. 남중고도를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더 높으냐? 뭘 확인한다? 위도가 같을 때 적위값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는 가보다 나일 때 높다. 자, 가가 하진 날입니다. 나가 동진 날이에요. 그러면 적위값만 비교하자는 거야. 누가 남중고도가 높아? 하진 날. 끝. 맞아? 가보다 나일 때 높다. 가가 더 높아요. 이해되니? 남중고도 나오면 뭘 확인한다? 위도가 같을 때 적위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남중시각이 나오면 적경을 확인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봅니다. 자, 봅시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A와 B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자, A와 B별이 있는데 A와 B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B가 좀 저기가 고도가 낮아. 그러면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 자, 보니까 얘들아. A라는 별은요. 자, 최고 고도입니다. 이게 뭐야? 남중고도라는 거야. 남중고도. 남중고도가 몇 도야? 70도입니다. A라는 별은 남중고도가 몇 도야? 70도예요. 됩니까? 고도가 70도고 이때가 몇 시야? 22시입니다. 자, 이게 A라는 별이고 자, B라는 별을 볼게. B. B라는 별을 봤을 때 B의 남중고도는 몇 도야? B의 남중고도는 약 5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간이 몇 시야? 남중했을 때 시간이 2시예요. 자, 보면 얘가 먼저 남중했지. A가. 그 다음에 B가 남중했지. 맞아? 이 남중시각이 느리다는 것은 뭐야? 적경의 차이라고. 적경의 차이야. 또한 이 고도의 차이는 무슨 차이야? 적위의 차이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A의 남중고도는 관측지점의 위도와 같다. A의 남중고도. A의 남중고도가 뭔데? H는 90-π. 남중고도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 생각해. 근데 지금 보니까 자, A의 적경은 2시고요. 적위는 플러스 20입니다. 남중고도가 지금 몇이야? A의 남중고도 H는요. A의 H는 몇 도야? 70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70도니까 70은 90-π. 그 다음에 A의 적위가 몇 도라고? 플러스 20도잖아. 맞아? 그러면 파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는 40이네. 맞니? 40이잖아. 그러면 위도와 남중고도가 같아? 위도와 남중고도는 관측지점의 위도와 같습니까? 아니요. A는 잘못됐지. 남중고도를 알면 위도와 적위를 다 알 수 있겠지. 그치? 다음, ㄴ. B의 적경은 6시입니까? 자, 보니까 얘가 지금 적경이 몇이야? 2시야, 2시. A의 적경이. 근데 지금 몇 시간 후에 남중했니? 4시간 후에 남중했지? 4시간 후에 남중했으니까 얘들아, 적경이 얘가 더 큰 거야. 적경이 클수록 더 늦게 남중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적경이 몇 시야? 6시예요. 괜히? 그래서 B의 적경은 6시입니다. 자, C. B는 천구의 적도에 위치합니까? 천구의 적도에 위치한다는 말이 뭐니? 적위가 0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얘 지금 위도가 40도입니다. 그러면 얘, 남중고도가 몇이야? 50도라고. 자, 50도는요. 90 마이너스 파이가 몇입니까? 40이고. 자, 몰라. 적위를 몰라. 적위가 몇 도야? 0이네. 어머나, 천구의 적도에 위치하네. 맞네. 이해되네. 천구의 적도는 곧 적위가 0입니다. 0. 다음.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 자,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 이걸 기억하는 거야. 봐라. 자,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뭐뭐 확인하면 봐봐. 얘들아 천구의 적도란 말이야. 그러면, 자, A라는 별이 있고 예를 들어 B라는 별이 있습니다. 얘는 저기가 플러스고 얘는 저기가 마이너스야. 그치? 그러면 눈으로 봐도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적위가 클수록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아!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뭐만 보면 된다? 적위! 자, A와 B 중에 적위가 누가 더 커? A. 그러니까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B가 A보다 짧지. 이 A의 적위는 20도고요. 얘를 B의 적위는 0도입니다. 적위값만 보면 아, 지평선에 떠있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정리해. 아! 적위값이 클수록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이 길구나!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이 알겠어. 관측 시간이 아니라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 알겠니? 관측 시간은 달라. 왜? 낮에는 관측이 안 되니까.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과 관측 시간은 다른 거야. 알겠어? 4번 글에서 니은, 니은, 니은이죠. 빨리 풀리지? 자, 또 해보자. 또 해보자. 자,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174페이지에 3점짜리. 자, 이번엔 3점짜리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자. 자, 지금 20시에 나와있습니다.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나와있어. 천구의 적도가 쫙 나와있어. 천구의 적도. 자, 보니까 얘들아 A는 저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B는 저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저기값이 A가 더 크네. 자, 봤더니 자, 여기 8시, 8시야. 8시, 8시. 여기 8시야. 여기 6시야. 6시. B 지점은 6시. 근데 여기에 상연달이 얘들아 딱 있어. 상연달이. 자, 이거 봐봐. 상연달의 모습을 보고 이건 어느 쪽 하늘이야? 남쪽 하늘이에요. 자, 상연달의 모습 얘들아. 우리가 태양과 달. 이 달의 위상은요. 하늘을 알려줘. 힌트란 말이야. 왜냐? 만약에 여기는 상연달이 동쪽 하늘에서 어떻게 보일까? 봐라. 우리가 여기 남쪽 하늘이잖아. 동쪽 하늘이야. 서쪽 하늘이야. 어떻게 뜰까? 이렇게 뜨지? 동쪽 하늘이면 상연달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 남쪽 하늘은 이렇게 보인다. 서쪽 하늘은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위상을 봤더니 아, 남쪽 하늘이야. 이해돼? 이해돼? 남중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연달이 남중에 있는 시간은 몇 시야? 약 18시 이후지. 그치? 맞아? 18시 이후란 말이야. 그렇다면 남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그렇죠. 이 위상을 보고 해서 알 수가 있고 하루 동안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 뭘 비교하라고? 저기, 리바커. A가 길어요. 이해돼?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 바로 A, 저기 빡 나오잖아. 천구의 적도 위쪽이니까. 바로 나오지. 니은 보기 애들아. 1초 만에 맞춰. 그치? 디귿. 이날 태양은 천구상에서 하지점 부근에 위치합니까? 자, 지금 보니까 애들아. 얘가 지금 달이 애들아 거의 7시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봐봐. 상연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상연달이 지구라고 했을 때 자, 달을 보면 애들아 상연달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얘가 지금 7시지. 그치?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7시니까 태양은 지금 몇 시야? 적경이 1시지. 6시간 전일 거 아니야. 그럼 1시니까 얘들아. 얘는 하지점이야? 아니요. 하지점은 몇 시인데? 6시잖아. 하지점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얘들아. 굉장히 빨리 풀지. 맞아? 맞아? 그래. 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알겠어? 어. 자, 또 볼래? 수능완성. 자, 수능완성의 86페이지 닮은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 자, 지금 보면 얘들아 표에 나와 있습니다. A가, 자, 저기가 60도고요. B가 저기가 30도야. C가 저기가 30도야. 자, 기억부터 볼게요. A가 최대 고도일 때 천정거리. 천정거리가 나와요. 천정거리. 천정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에서. 자, 지평선에서 어떤 별이 떠있습니다. 이 별이 떠있을 때들아 천정에서부터 이 각도가 바로 천정. 천정거리죠? 천정거리. 됩니까? 천정거리라고. 봐봐. 여기에 있는 ABC를 장풍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그려볼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려보자. 자, 여기 천정이고요. 자, 여기 천구의 북극입니다. 자, 지금 봤더니 관측자의 위도가 40도래요. 자, 여기에 있는 천구의 북극까지의 고도가 40도야. 맞니? 자, 북극성의 고도와 위도는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거 무엇입니까? 천구의 적도라고. 적도야. 천구의 적도입니다. 자, A라는 별은요. 천구의 적도에서 60도란 말이야. 그럼 이게 40도지. 그럼 몇 도야? 이거 50도지. 그럼 이게 몇 도야? 40도란 말이야. 되니? 그럼 60도라고 하는 것은 A가 얼마큼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A가. 돼? 그 다음에 B와 C는 적위가 30도니까 어디야? 여기 있다는 거야. B와 C가 여기 있어요. 맞아? 맞아. 이렇게 평면적으로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얘들아, 이게 문제풀이에 대한. 이게 바로 이게. 이게 실력인 거야. 그릴 수 있겠어? 그러면 최대 고도일 때. 천정거리는 이거잖아. 이게 몇 도야, 여기. 20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천정거리는 몇이야? 90마이너스에서 이거 뺀 거지. 70도. 고도가 70도니까 천정거리는 20도입니다. 맞아요. 천정거리 20도. 맞아. 하진날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떠있는 시간, 떠있는 시간. 태양이 비보다 길다. 자, 떠있는 시간은 뭘 비교라고요? 적위에 몇 도야? 30도. 하진날 태양은 몇 도야? 하진날 태양은? 플러스 23.5도야. 자, 적위값이 얘가 크네. 떠있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어. 맞지? 비가 더 길어요. 동진날 무려 하룻밤동안. 자, 이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 지평선에 떠있는 시간은 적위값이 클수록 큰 거고 여기서는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것에 따라 밤에 관측이 되는 거야. 밤에. 그러니까 C라는 별이 더 적경이 작아요. 그죠? 더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보다 B를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다. C보다 B를. 그래서 적경이 더 작은. 이 B가 적경이 3시지.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적경의 차이고. 됐니? 그래서 니은 보기를 꼭 봐주세요. 하진날. 지평선. 즉, 지표면 위에 떠있는 시간은 뭘 비교한다? 적위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자, 오른쪽에 있는 테마별 수능 필수 유제에서 1번 문제 보자. 너무나 간단한 거야. 봐봐. 자, 이건 얘들아 굉장히 시간을 짧게 분재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A의 남중고도가 몇 도냐면 22도야. 그리고 B의 남중시각은 몇 시야? 20시. 남중시각이 20시야. 그리고 A의 남중고도는 62도예요. 그리고 B의 남중고도는 20도입니다. 자, 여기서 충분날 서로 다른 별 A, B가 서울에서 봤어. 서울에서. 자, 관측 위도가 똑같지. 관측 위도가 똑같아. 그래서 A가 B보다 큰 값. A가 B보다 큰 값을 갖는 거. 첫 번째. 자, 적경. 더 늦게 남중했지? 더 늦게 남중했으니까 얘들아 적경이 A보다 B가. A보다 A가 B보다 더 커요. 적경. 더 늦게 남중했으니까. 자, 남중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적경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남중 시각을 가지고 적경을 비교합니다. A가 커요. 자, 적위. 적위는 뭘 보고 알아? 그래, 남중고도 얘들아. 적위라고 하는 것은 남중고도의 H는 90 마이너스 바이 플러스 델타이기 때문에 관측 위도가 똑같다면. 자, 남중고도가 클수록 적위 값이 큰 거지. 누가 크니? A가 커요. 맞아. 자, 또 마찬가지로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야.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은 뭘 보고 알아? 그래, 적위를 보고 알아. 답은 기억이 은, 디귿이에요. 괜히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할 수 있겠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자, 90페이지에 12번 문제 봅니다. 이거 좀 어려워. 어려워. 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얘들아. 음, 적경, 적위가 나왔어. 위도 40도 지역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려봐. 글다 한 번. 자, 그려보자. 자, 천정. 위도 40도입니다. 이렇게. 여기 천구의 북극. 위도 40도. 천구의 북극. 자, 북극성의 고도는 위도와 같지요. 다음, 이거는 천구의 적구야. 적도. 적도는 얘들아 좀 두껍게 그려. 되네? 그러면 이게 50도니까 이게 40도죠? 이거 50도고요. 이거 50도야. 가자. 자, 그러면 ABC를 보겠습니다. 얘들아. AB를 보니까 AB는 A는 우선 저기가 60도. 60도 정도가 되고 B는 약 57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구의 적도에서 60도니까 얘들아. 여기에 지금 A라는 별이 있는 거네. 60도니까 이거 20도야. 맞아? 다음. 자, B라는 별은 얘들아. 57도니까 이렇게 돼 있네. 57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17도겠네. 이거 B라는 별이 여기다. 맞니? 왜 이게 40도니까 57도 60도입니다. 맞아. 그렇다면 A는 지평선 아래로 지지 않는 별 우리가 주국성이죠. 주국성이라고 하는 범위는 90도에서 자, 저기의 범위가 90-파이란 말이야. 90도에서 약 50도 사이가 주국성이야. 맞니? 위도 40도 지역이었으니까 보니까 어머나 저기 값이 전부 다 크네. AB는 전부 다 무슨 별? 주국성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별이야. 주국성. 맞아요. B는 최대 고도일 때 남쪽 하늘이 위치합니까? 최대 고도일 때 어느 쪽 하늘이야? 남쪽 하늘이 아니라 북쪽 하늘이 위치하죠. 넘어섰잖아. 그치? 북쪽 하늘이 위치한다는 것 A와 B의 최대 고도차는 최대 고도차 최대 고도차입니다. 몇 도 차이야? 3도 차. 즉, 3도 차이라고 하는 건 뭐다? 저귀 차다. 똑같이. 답은 기역, 기긋이에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남중고도 그리고 저기와 적경을 비교함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야. 되겠니? 장풍이가 이러한 장풍이가 이러한 지금 공개 특강 이 씹어먹기 여섯 번째를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 풍만이들이 이 천체 파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선 굉장히 위축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런 편견을 얘들아 하나씩 하나씩 깨주면서 우리는 천체 파트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TCC, 이러한 메가 퀘스트가 공개 특강이 우리 풍만이들이 천체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자그마한 도화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체 파트 해볼만 합니다. 천체 단원 그래,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볼만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천체 단원의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그 결전의 날 11월 14일이 걱정의 날이 아닌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너무나 조급함 느끼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도 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